2분의 경우 30카운트의 4입니다. 스타트 4번째, 10번째 후 시작에 1세션까지 8카운트입니다. 첫번째 스타트는 9시, 두번째는 12시에서 하시면 됩니다. 세션 1, 스텝 후 8 앞으로 4번 가실거에요. 1, 2, 3, 4, 5, 6, 7, 8. 2세션, 뒤로 4번씩 똑같이 내려갑니다. 스텝 후인 하시면서, 에이 스텝 후인, 에이 스텝 후인, 에이 스텝 후인, 에이 스텝 후인, 에이 스텝 후인. 3세션, 크로스마우고 사이드에 홀드. 8카운트, 4카운트를 치는 카운트에요. 나머지는 어깨 시킬 하시면서, 크로스마우고 하십니다. 크로스마우고 사이드 하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세션, 크로스마우고 사이드 하시면서,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제즈닭스, 사이드에 홀드. 제즈닭스. 자, 시작. 여기 아홉시에서, 1, 2, 3, 4, 5, 6, 7, 8. 다음 시작이에요. 원, 투. 자, 두번째는, 12시 보관자입니다. 여기서, 여덟 카운트. 1, 2, 3, 4, 5, 6, 7, 8. 다시 시작. 1, 2, 3, 4, 5, 6, 7, 8.